헌법 3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교육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를 규정해야 했지 헌법상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자녀를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헌재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그거 이제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무상 그래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급식 급식이 무상교육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헌법재판소는 학교 급식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헌재가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 급식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돼서 대학의 자치를 이 조문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오죠 그 다음에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대체로 이렇게 언제 들어갔냐면 50원법 80년 전두환 그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 법정주의 특히 중요한 거 교원지위 법정주의 이렇게 31조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뭐냐 계속 제가 헌법 조문 끝나고 나면 바로 의부터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게 헌법이 계속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게 개념이 잘 안 잡아서 자꾸 이렇게 뜬그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헌법 조문을 그 교재 아래 이렇게 풀어놓은 건 뭐냐면 이 개념을 자꾸 잡고 판례랑 부속법령을 받으러 가야지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들을 거기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판례가 쉬워지고 와닿게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의의부터 강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는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일단 방해받지 않는 어떤 자유권적인 요소죠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청구권 내지 사회권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게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은 능력에 따라 아까 보셨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의 의무교육제도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뭐냐면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무상의 의무교육제도가 중요하죠 오늘날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가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화해야 한다는 의무부가의 측면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교수님 교과서의 문장이에요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은 초등, 아까 보셨죠?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데 그렇지만 중등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중등의무교육을, 중학교 교육을 만약에 순차적으로 어느 지방부터 중학교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느 지방은 실시하고 어느 지방은 자립도가 낮아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등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는 중등의무교육을 받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상의 범위와 관련돼서 아까 학교 급식은 헌법재판서가 원칙적으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지했다 않는다, 않는다라고 판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아까 헌법 조문에서 확인하셨던 거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은 뭐예요 선생님? 교육은 교육 외적인 세력이나 요인의 간섭 없이 간섭이 없는 게 중요하죠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운영 실시되어야 한다 자주성의 의미 전문성은 뭐예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명곳이 뭐죠? 그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은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도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문제는 외부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진흥 아까 언제 도입됐다고 그랬어요? 1980년 50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간간히 출제가 돼요 그 헌정사 문제로 그 다음에 헌정사 문제가 제가 헌법 조문 밑에 거의 다 집어넣어 놓고 특히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맨 뒤에도 실려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공부하시면서 뒤쪽도 가서 확인하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확인해 줬으면 보통 가지고 계신 교재의 앞부분에 위치가 있죠 헌정사가 거기서 이렇게 또 체킹하시면서 이렇게 중충적으로 이렇게 해요 헌정사 잘 안 외워지니까 헌법 조문으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헌정사 박스나 형태로 정리된 그쪽 가서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헌정사는 하루에 표를 한 번에 봐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속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법정주의, 교원지법정주의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법정주의 특히 중요한 게 교원지위법정주의인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고 나아가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항까지 규정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판례들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할 권리의 문제 특히 중요한 게 최근에 부모의 자녀의 교육권이죠 그 다음에 교육할 권리의 문제에 관련된 게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 관계 일단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의 교육권은 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행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우리 헌법은 아까 보셨어요 부모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교육 의무만 아까 규정하고 있을 뿐 31조 2항 종으로 확인하세요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31조 2항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인간의 불가침의 인권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거를 어디서 보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맞죠 여기까지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31조 1항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지 않으면 이거가 틀린 질문이라는 걸 잡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보장되는 일단 기본권인 거예요 자녀 보호와 인격 발현 이쪽에 이제 더 비중이 가 있는 거죠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보장되는 측면이 강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인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세련된 질문이에요 보세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맞죠? 저기까지 그런데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을 구성한 거고 자녀 교육권의 내용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헌법재판소는 학교 선택권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내용으로 보아 기본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권 학교 선택권은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재판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지해서 법률상의 권리로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2001년 11월 28년인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권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서 일단 법률상의 권리로는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립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참여권을 필수적으로 그래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사립학교 경우에는 학교 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게 무슨 학교 운영 참여권 내지 평등권 침해냐 그렇게 보지 않고 합헌이라고 했는데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도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했는데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합헌이라고 했지만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합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규정한 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지했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 참여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과외 교수 1999년도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엄청 중요한 판례죠 헌법재판소는 과외 교수 금지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현재의 모든 교육 문제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조국 교수 사태에서 벌어지는 학부모의 어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판례에서부터 비롯됐어요 1999년 판례 그래서 이제 이 과외 교수 금지 이렇게 판례를 보실 때 이거는 이제 그 헌법상의 가치 중에서 자유의 가치하고 평등의 가치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교 형량할 때 이 판례를 보통 얘기하기를 자유의 어떤 측면을 너무 한쪽 측면을 너무 중시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평등이란 어떤 측면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시 확대 문제 이런 것들도 이 판례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번 이해하면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기본 강의가 아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진 않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까 그 과외 교수 금지 그 판례를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사의 수업권이라고 하죠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등을 국가나 외부에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권 또는 교육권으로도 불리는데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자꾸 이제 전주가 이제 흐르는 거죠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사의 태도 이런 거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정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고되어야 된다 자 뭐 예를 들어 이제 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권과 다른 법률상의 권리 내지 헌법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 국민의 수학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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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